지난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나아가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3분의 2 이상이 이전됐고 세종시 인구가 4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격을 맞춰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